채취로 사람을 기억하고 구분한다. 어머! 채취? 그럼 약간 후억이 좀 발달되어 있어? 맞아. 내가 약간 집에서 개꼬였어 별명이. 왠지 아까 세트 들어오는데 좀 하듯이 하시더라. 응. 아 누구야? 이러면서. 멤버들마다 각자의 향이 있을 거 아니야. 있어? 우리 유나가 생각하는 멤버들. 일단 민주 같은 경우는 민주. 여성스러운 향수를 많이 뿌려. 그러니까 약간 꽃향 같은. 꽃향기가 나요. 그런 꽃향기만 향기고 같단다. 맞아. 그래서 그 꽃향이 나는 편이고 응? 로아는 진짜 진짜 애기 냄새 나. 애기 냄새? 베이비 파우더. 로아 괜찮아요? 이 향기 좋아? 괜찮아. 괜찮아. 진짜 애기 냄새가 난다. 그리고. 원희. 아 원희 약간 알 것 같아. 뭔데? 원희는 약간 잘 모르겠지만 원희의 봉가 냄새가 나. 왠지 모르겠어. 봉가. 고양이 향기가 난다. 이거 좋은 거예요. 좋은 거야. 그리고 모카는? 모카는 맨날 샤워 후에 헤어미스트 같은 걸 뿌리는 거 같거든. 그래서 특히나 머리카락에서 나는 냄새가 되게 진해. 그 향이 너무 진해서 모카가 제일 자신 있어 사실. 나는. 모카의 채찌와. 모카의 채찌와. 자 바로 확인 들어가야지. 그치 그치. 이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. 주간화에서 준비한 확인 방법은 바로 누가 채취를 내었는가. 게임이야. 누가 채취를 내었는가. 자 한 대를 써주시고. 보여요 앞에 보여요? 오케이. 자 그렇다면. 그러면 누가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로. 럭. 자.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순서대로 한 번에 얘기합니다. 음악. 주세요. 아 방해 공작 속에서도. 아니 이거. 아니 이거.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이거. 아니 이거 왜요? 아니 이거 그. 아니 이거 그. 아니 그러니까 이거. 이거 섬유 탈취제 냄새. 오 자. 개코 맞으시네. 스태치 댄스. 스태스 댄스. 스태치 댄스. 스태치 댄스. 어 알았대 알았대. 어 알았어요. 야 이 멤버는 바로 알았대요. 바로 아네요. 한 분 한 분. 자 1번 멤버는 누굽니까? 1번 민주. 그리고요. 2번은요? 2번 헷갈려 하셨어요. 2번. 1호함? 3번. 1호함? 3번. 3번. 4번은요? 2번. 2번. 3번. 2번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뒤를 돌아봐 주시죠. 돌아보세요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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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스티커 3장을 선물해 드립니다. 와 어떻게 맞췄어. 수고하셨습니다. 와 감사합니다. 1번. 수고하셨습니다. 어떡하나. 2번.